지구 시스템에서의 구성 요소입니다. ABC의 상호작용입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과 어떤 건의 상호작용이냐면 얘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구과학원 이 단원에서도 배웁니다. 열대저기압. 그래서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야. 음 태풍이라고 하는 건 수온 27도 이상의 바다 해역에서 막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황사라고 하는 것은 지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기권입니다. 기권. 그럼 얘는 수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지권이 될 것입니다. 자 황사라던가 태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부 다 지구과학원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배웁니다. 통학과학에서도 배웠지만 지구과학원에서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답은 숙이지. 숙이지. 고개 좀 숙이지. 이런 아재 개결을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 미안해요. 더 노력할게요. 다음 가로등 시설에 적용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입니다. 사실 이들아 이거 발전이라고 하는 건 물리학적인 개념이 맞지만 태양에너지 때문에 이런 2번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A는 발전과정에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 그렇습니다. 풍력발전이니까 프로펠러 바람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고 B는 발전과정에서 온실기체가 절대 배워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입니다. 그죠? A와 B에서 발전에 이용되는 그런 에너지는 바로 태양에너지 그렇습니다. 태양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얘는 지금 태양광발전입니다. 태양광발전에는 무엇이 사용되냐면 태양전지가 만들어져요. 태양전지. 그래서 태양에너지 맞습니다. 다음. 자 그림 가는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구과학 2에 나오지만 한번 정의해봅시다. 우리가 통학과학에서도 배웠어요.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입니다. 우리가 이거 8대 구성원소 통학과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산규엘철 칼라크마 OCRP 칼라크마 OCRP 칼라크마 OCRP 칼라크마 그리고 자 규산념 삼여치입니다. 무엇입니까? SIO4예요.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소예요. 규소는 기억이에요. 산소. 아 산소. 산소. 산소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산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은 규소입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는 B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B가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B. 규소죠. B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왜? 태양 정도. 즉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가장 중심의 탄소의 해까지만 만들어집니다. 탄소. 탄소보다 무거운 규소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규산념 삼연체끼리 니은을 공유합니다. 산소를 공유해서 독립형 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기억나니? 판상은 있었고요. 망상은 장사경입니다. 있었어요. 복사슬. 휘석이 있었죠. 그렇죠? 복사슬. 복사슬은 각섬석. 미안합니다. 단사슬, 휘석이 있고요. 괜히 독립형, 감남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야? 통학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복사슬은 각섬하라! 각섬하라! 휘석은 단사슬이라 생각! 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합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 오케이. 그래서 이 SIO4에 따라서 단사슬, 복사슬 이런 것도 나눠진다는 것은 결합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지구과학2의 내용이고요. 자, 이건 지구과학1의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얘들아, 지구과학1과 통학과학 얘들아 거의 연관성이 많아요. 연관성이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가 6월달에 또 있습니다. 또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그래,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얘들아, 좀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잖아. 그래,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모의고사 등급이 높아지면 그래, 기분 좋게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운의 회전미 수축, 태양계 원반 형성, 그 다음에 미행성체 형성입니다. 자, 가단계에서 성운이 수축하면서 성운 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성운의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나단계에서 원시 태양은 태양계 원반의 중심부의 위치에 아주 풍만히 포회봅니다. C, 다단계에서 형성된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거쳐요. 그래서 미행성체가 충돌을 합니다. 마그마 바다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원시 지각 만들어집니다. 원시 바다 만들어지면서 원시 행성, 이런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원시 행성을 형성해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바로 성운설이라고. 성운설, 그죠? 성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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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